안녕하세요 최일진입니다. 저는 지금 마리클레르 1월호 비큐와보 촬영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카우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저의 기초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세린 울트라 센서튜브 리페어 크림이라는 물건데요. 제가 이거는 항상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왜냐면 제가 건성이어서 팩 효과가 나기도 하고 바르고 자면 아침에 뽀송뽀송해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이크림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 발려요. 저는 이거를 꼭 써요. 왜냐면 이걸 바르고 자면은 좀 아침에 눈가가 땡기지 않고 그 다음날에 좀 화장이 좀 잘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사운데이션을 이걸로 쓰거든요. 에스쁘아 프로퓰러 비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는 건데 좀 간편해서 학교 가고 연습하고 이럴 때 이거 바르고 바로 이렇게 얹습니다. 아 이거 이거 저의 핸드크림이에요. 이거 정말 좋아요. 룩 식당 건데 시어드라이 스킨 핸드크림입니다. 귀엽죠?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발랐을 때 친구들이 뭘 그렇게 발랐는데 발그레한 것 같다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저희 마리클레르 1호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